신곡 끼어들키의 뮤비 룩 보자고 와 이거 궁금하다 진짜 눈치 앞에서 말만 하는 거 제일 쉬웠어 이런 거 찍었어? 오 근데 색깔 이쁘다 제가 이 타이트 셔츠를 찍기 위해서 물 한 모금 안 먹었어요 아 진짜요? 물 한 모금을 한 모금으로 당일날 멋있다 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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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 아 진짜 멋있는데? 응 근데 나 성남자야 바쁘죠? 오우 우와 예쁘다 너무 멋지게 찍었어 네에에에 pour 오오 와한atching 이거 찍었어? 정상 멋있어 어딜 나의 요구샷 근데 뮤비가 잘 나왔네? 얘 섹시하다 이쁜데? 근데 이게 또 불이 CG가 아니잖아요 진짜 불이 파이어죠 근데 진짜 힘들었는데 아주 불 났었지 반품 멋있다 반품 멋있다 타이밍 때 아니 근데 이게 뭐야? 백갈이 한국 같지 않아 진짜 잘 나왔다 토르보이 토르네 섹시보이 정렬 진짜 잘 나왔다 상대방 좋아 하다가 진짜 좋아 아 이때 다친거? 정신 못 찾을게 수리해져 소시지야 이거? 빨간 옷이 잘 나왔네 불에 빨간 옷이 잘 나왔네 강렬하게 잘 나왔네 나이스 이때 죽을 뻔 했잖아 근데 잘 나왔다 솔직히 우리 역대급 안무라고 생각해 뮤비 비디오가 와이엇 탔다. 멋있어 버려. 소년보이? 거기 안 뛰었어. 저기 있어. 뛰어 뛰어 뛰어. 할까? 진짜 멋진 거야? 와이엇 진짜 멋있다. 와이엇 탔다! 오 이거 멋있어. 와 잘 나왔다. 역시 마무리는 저 장면이 유명한 감독님이시니까? 나는 이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들어. 멋있어. 이거 멋있어. 와. 이거 양화도 있고. 와 진짜 잘 나왔다. 와 진짜 잘 나왔다.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? 색깔이 너무 예쁘다. 응. 잘 나왔다. 우와. 너무 멋있다 방금. 방금 멋있었어. 저걸 찍으려고 우리가 센터링을 쓴 거구나. 이거 진짜 멋있는데? 오 멋있어. 잘 나왔다. 개인적으로는 역대급 뮤비가 나오지 않았나? 아 역대급 뮤비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진한이 형부터 제일 멋있었던 장면. 저는 찬우. 제가 유일하게 모니터링을 했어요. 통장에서. 내가 해서. 옆에서 봤는데 고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찬우 팔에서 나무가 자라나는 그 씬. 진짜. 묶인 거 아니에요? 묶인 거야. 묶인 거죠. 저도 멤버들 개인 씬 찍을 때 옆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두뇌가 근데 멋있더라고요. 옆 부시고 나오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. 도격이는? 저는 그 윤형이 형 덩굴 안에서 혼자 하는 딥 씬이 진짜 멋있었어요. 그 세트도 너무 멋있었고. 윤형이 형 연기! 와우! 윤형이 얼굴이 한 팔할랬죠. 그쵸. 눈빛이. 와우! 아 저는. 그 진짜 순간 1초가 멋있어요. 진짜. 뭐요? 전개 치기 전개. 아. 이렇게 한 번 싹 돌아갈 때. 근데 바비 씬이 나올 때. 그 부분 진짜 멋있어요. 아 고맙습니다. 그쪽에서 하는 게 그 부분이 멋있어요. 약간 번개 쫙. 맞아 맞아. 천둥이 씬. 천둥이 씬 같은 거. 저는 그 뭐야. 그거 우리가 한 명씩 다 점프를 했잖아요. 그게 이제 마지막에 엔딩쯤에 나오잖아요. 로고와 함께. 로고와 함께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점프샷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나. 네. 아주 괜찮은 엔딩이었다 생각해요. 네. 그래요. 빨간 옷으로 안무를 한 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. 저희 노래 끼어들끼가 공개됐습니다. 와우! 이렇게.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. 네. 지금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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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